성도착장애의 분류와 진단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성도착장애의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진단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그에 앞서서 외국의 캐나다의 사례 하나를 함께 살펴본 후에 분류 및 진단기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캠벨이라고 하는 전직 교사의 남자 사례가 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62세의 전직 교사인 조지 캠벨은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한 구두를 신고 여성들에게 접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미 주간지에 따르면 캠벨은 50여 명에 달하는 여자들의 치마 속 풍경을 담은 2시간 분량의 비디오 테이프를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초소형 카메라 렌즈를 구두 속에 장착하고 광학 섬유 케이블을 바짓가랑이 사이로 끌어올려서 허리춤에 넣어둔 카메라 본체와 연결시키는 그러한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변태스러운 행동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어린이에 대한 성도착자 일제검거 작전을 펴서 집안에 수백 개의 음란 비디오를 소지한 가톨릭 신부를 체포한 바도 있습니다. 모젤주 동부지역의 자택에서 체포된 신부의 집에서 압수된 비디오의 대부분은 어린 소년이 포함된 성도착 행위가 담긴 것으로 조사되어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캐나다의 사례와 프랑스의 사례를 함께 합쳐서 살펴보았는데요. 성도착, 제가 변태라는 용어를 썼죠. 이 용어들을 함께 혼용하기는 하는데 이론적 또는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는 성도착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내용들, 성도착장애의 진단 내용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착의 용어, 이 파라필릭 디스오더라고 하는 성도착장애라는 공식 명칭을 씁니다. 성행위 대상이나 성행위 방식에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장애로서 변태성욕증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파라필릭, 파라라고 하는 게 벗어나 있는 비사이드의 뜻을 갖고 있는 접두사죠. 그래서 뭔가 일반적인 우리가 사회, 문화적으로 통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성행위 대상이나 방식을 보일 때 성도착장애의 성도착장애라는 진단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진단 기준, 부적절한 대상이나 목표에 대해서 강렬한 성적 욕망을 느끼고 6개월 이상 반복적, 지속적으로 성적인 상상이나 행위를 거듭할 때 우리는 성도착장애의 진단명을 내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심각한 고통을 받거나 현저한 사회적, 직업적 부적응을 나타냅니다. 또 유형으로 살펴보자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이 아닌 존재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경우 동물의 증 또는 성해물장애 등등이 해당이 되겠고요. 두 번째 유형은 아동을 포함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아동, 성의장애, 강간 이런 것들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자신이나 상대방이 고통,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성행위 방식을 나타내는 경우 성적 가학장애, 성적 피학장애, 노출장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근간에서 가장 최신의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미 통계 편람을 보시면 여덟 개의 성 도착장애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